근데 카메라 낄 때는 자꾸 이상한 거 같고 아 진짜 어떡해요 그거 잘라요 아 진짜 진짜 놀랬어요 저도 아까 고자에 이어서 이번에는 뭔가 이상한 거 만지고 와가지고 뭘 만졌어? 고자 다음으로 만드는데 뭐 만드는 거야 얘기 못 들으셨나요? 그럼 말이 어 귀엽다 이러면 저만 짓거리는데 아 근데 지금 뭐야? 아하하하하하하하